대구시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건축심의 기준 강화 등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으나 미 연준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상세돼 거래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수성구, 동구 등 5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택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실시해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